다 걸어가다가 멀쳤잖아 제가 너무 계속 동급하고 울어갈 수 있는지 멀췄다 아니 걸어갈 것 같은데 정렙도로 하나 하더라 조회자 아 나 나 나 나인이 있었네 아 나 정렙도로까지 할 조회자 아 나 정렙도로까지 할 조회자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, 그럼요. 지금에 비해서 그런 입술이 아니라. 언니도 울고, 청도 울고, 엄청나게 울면서 시원해요. 빈자리가 그렇게 크구나. 그러니까요.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웠어요? 사람의 빈자리는 뭘로도 안 메꿔지는 게 사람의 빈자리에요. 거절하면 안 또 살아난 거죠. 그렇죠. 그렇게 안 또 살아난 거죠. 사실 뭐 방송 같은 데서 빈자리는 또 메꿔지기도 안 돼서 한 쪽에 빠지면 또. 아니요.